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회전교차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돌고 있으면 들어가는 차가 도는 차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역삼각형 있죠? 코앞에 양보. 돌고 있으면 섰다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고 있다가 나갈 때,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켜야 됩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일종의 차로 변경이죠. 차로 변경해서 우회전하고 똑같죠. 나는 나가고 상대는 들어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차가 돌다가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차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차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뒤에 차가 양보를 해 주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후방 영상 보시죠. 돌박차가 돌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나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런데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차가 양보해 주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아하. 블박차는 나가려고 했고요. 택시는 들어오다 일어난 사고고요. 블박차는 아니, 나가는 정선인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고 택시에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택시가 무슨 소리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그거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이 뭔데요, 날락이 뭔데요. 그래서 50대 50이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택시 측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난 나가고 우측으로 들어오고 둘 다 일종의 차로 변경 중 사고다. 동시 변경이다. 동시 변경은 서로 못 받지 않느냐. 이 차에 가려서 그냥 반반이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회전기 차로. 도는 차가 우선이죠. 들어오는 차는 양보해야죠. 먼저 돌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들어오는 차는 도는 차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도는 차도 무턱대고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뽁 그러면 안 돼요. 블박차 깜빡이 켜고 천천히 이 차가 양보해서 나갔는데 저기서 쑥! 그리고 저 택시는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오던 택시가 이 차보다 먼저 들어오고 쑥! 일종의 새치기죠. 블박차는 먼저 들어오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저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고요. 블박차는 이 차가 양보해서 나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상대차는 새치기에서 들어왔고요. 누가 더 나쁜가요? 당연히 택시가 더 나쁘죠. 따라서 50 대 50이라는 택시 보험사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블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 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박차가 1차로에서 돌고 있죠? 2차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가 3대씩 돌 수 있는 것 같죠? 여기 1차로, 1차로, 2차로. 저쪽에 또 3차로. 저기 저기 이렇게 들어오지만 바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돌고 있죠? 여기서 2차로 양보해 주니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 우리가 우회전할 때도 미리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꺾기 전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경차 또는 오토바이가 쑥 올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번 봐야죠. 미리 붙어서. 차가 올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블박차 입장에서 나갈 때 차 한 대가 양보해 주니까 나가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여기 다른 차가 올 수도 있는데 잠깐 멈춰서 직접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 블박차가 미리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미리. 처음에 돌 때 여기에서 미리 앞으로 쭉 갈 게 아니라 미리 이 차로 쪽으로 가서 저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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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바깥쪽으로 미리 나갔으면 그랬으면 사고 안 났을 겁니다. 다른 차들이 쭉 오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쭉쭉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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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만큼 앞으로 간 거죠. 여기서부터 앞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미리 나갔을 때 미리 나갔어요. 못 나가고 못 나가고 못 나가고 여기 여기 이제는 급해졌죠. 그래서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전기차로 돌다가 나갈 때는 미리 바깥차로 타야 돼요, 미리. 우회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진출로 빠져나갈 때도 1차로, 2차로, 3차로 하고 있으면 미리 3차로 타야 되잖아요. 먼저 돌고 있었던 블박차가 우선권이 있지만 그리고 택시가 오른쪽으로 앞에 차들보다 먼저 새치기처럼 쑥 들어오려 한 거 그것은 잘못이지만 블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블박차의 잘못 20%, 30%?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택시 70%, 블박차 30% 보입니다. 시리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